파트 1의 챕터 5, 슬라이드 4에서 작성하는 표 슬라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파일에 지정되어 있는 챕터 05.pptx 이 파일 불러와 주고요. 슬라이드 4 여기에 선택을 해놓으세요. 교재에서 먼저 문제 보기 그리고 핵심 기능 살펴보면 되는데요. 문제 보기에서 세부 조건 1, 2, 3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괄호 1번에서 글꼴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도형에선 이번에는 선 없음 아니에요. 출력 형태를 보면 도형 테두리에 모두 선이 있죠. 그래서 테두리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ITQ 시험 주관사에서 FAQ로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도형의 윤곽선 및 색상 여기에서는 도형 작성 시 만들어진 기본값으로 작성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고려해서 수험자가 보기 좋게 선 두께와 색상을 변경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테두리 기본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선 두께와 색상을 바꾸더라도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아래 상자 사용한다고 했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제목 클릭해서 제목 입력을 해두세요. 이번엔 로마자, 숫자, 대문자로 입력을 숫자 2에 해당하는 것 입력해야 되죠. 그럼 키보드에서 자음, 지읒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탭키 누르면 여기 나타나죠. 숫자 2 클릭, 그리고 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아래에서 표 삽입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표의 열과 행, 개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나와있는 표를 보면 돼요. 만약에 셀 합치기 되어 있다면, 셀 합치기 이전 그 숫자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 개수 3, 행 개수 3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크기를 대충 맞춰놓고요. 위쪽에 도형 만들고, 왼쪽에도 도형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교재 설명 순서대로 따라 하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표의 모든 셀이 동일한 색상이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 있죠. 여기에서 두 개가 선택되어 있죠. 머리크랭, 체크해제, 그리고 줄무늬행 체크해제. 이렇게 모두 체크해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세부 조건 보면은 3번의 표 스타일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스타일의 위에 목록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는데요. 이름, 테마 스타일 1, 강조 1, 이걸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표 바깥에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홈탭 가서 글꼴 지정할게요. 글꼴,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되어 있죠.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글자 색은 검정 또는 흰색인데, 출력 형태 보면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글자 색 검정 이렇게 지정하세요. 여기에 검정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클릭한 거고요. 다른 색이 보이고 있다면 이렇게 열어서 검정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표 안에 내용들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홈탭의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이나 표에서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게 위쪽에 붙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걸 선택해 놓으면 돼요. 현재도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표 높이를 조금만 키워놓고, 여기다 내용 입력하면 커서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셀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바깥쪽 이렇게 선택, 커서가 사라져 있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선택을 해놓아야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커서가 중앙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가운데 정렬하는 것,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서도 중간, 이렇게 두 개 하는 것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선 또 다른 설명의 하나가 더 있는데요. 줄 간격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셀 여기에다 이렇게 두 줄로 내용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너무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두 줄이 붙어서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엔터키 누르고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두 줄로 붙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줄 간격을 조금 넓게,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셀 선택하거나,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탭의 단락에서 줄 간격 조절하는 거 있었죠? 이거를 1.0이 아닌 1.5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설명에 1.5로 변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1.5로 변경해놓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들 모두 이제 각각 입력하는데요. 각 셀의 내용들,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해도 되는데요. 대부분은 줄바꿈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줄바꿈하고 줄바꿈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입력을 하세요. 줄바꿈을 엔터키를 눌러서 하든, 그냥 하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만 보이면 돼요.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한 건 조건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든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대로만 만들어주세요. 이제 내용 모두 입력했다면,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니까요. 위에 만드는 도형, 그리고 왼쪽에 만들어지는 도형들, 그거 생각해서, 먼저 표 전체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크기... 그래서 이번 문제는, 위에 제목,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있는 내용들 비교해서, 표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셀 너비를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면, 왼쪽에 도형, 상단 도형, 어느 걸 먼저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편한 거 먼저 하면 돼요. 교재에선 위쪽의 도형 먼저 만드니까요. 이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도형이 두 개가 항상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도형보단, 뒤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드는 게 좋겠죠. 도형의 이름이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사각형에 보면 이 도형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도형이에요. 잘린 한쪽 모서리, 이걸 선택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표에 너비하고 맞게 이렇게 맞춰놓으면 돼요. 여기도 눈금자 조절할 때처럼, 미세하게 조절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테두리 잡고요. Shift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만든다 생각하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중에 이렇게 노란색 핸들이 있는 도형은,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바꿔주면 돼요. 이제 바로 앞쪽에 도형 만들어도 되는데요. 뒤에 있는 도형과 앞쪽에 있는 도형이, 가로, 세로 너비가 같게 만들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도형 설정할 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설정할게요. 앞쪽에 있는 도형과는 색상, 이미의 색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색을 하든 상관없는데요. 앞쪽에 있는 도형과 뒤쪽에 있는 도형, 서로 구분되게 색상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놔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지정해도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도형이 글자색 검정이고요. 조금 밝은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도형은 이 색상이나, 아니면 비슷한 도형, 어두운 색상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는 처음 도형 만들 때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도형 테두리를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또는 도형 윤곽선 색상 바꾼 후에 두께 있죠. 두께가 1포인트 되어 있는데요. 1포인트 하거나, 더 얇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얇은 것, 위에 3개, 이거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돼요. 시험의 채점 기준에서 수험자가 보기 좋게, 선두께 색상을 변경해도 된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도형도 찾아봐야 되겠죠. 다시 도형 삽입해야 되는데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여기서 해도 되고요. 도형 선택되어 있을 때, 도형 서식, 여기에 있었죠. 도형 서식의 왼쪽에 도형 삽입 있죠. 바로 여기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해도 돼요. 그럼 이번에 앞쪽의 도형은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 돼요. 십자형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뒤쪽에 있는 도형하고 같은 크기로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에도 노란색 핸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도형 모양은 변경시키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앞쪽에 있는 도형은 글자가 검정색에 배경이 조금 밝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미의 색상 중에 조금 밝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테두리, 도형 윤곽선은 뒤에 도형과 동일하게 맞춰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뒤에 도형 바꿨다면 동일하게 검정, 그리고 윤곽선 두께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해놓으세요. 만약에 윤곽선 바꾸지 않았다면 둘 다 바꾸지 말고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도형과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앞쪽에 있는 도형, 여기에만 글꼴 설정해도 돼요. 그럼 홈탭 가주세요. 표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과 동일하게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이렇게 입력하면 기본 흰색이 되어 있는 것 확인되죠. 도형 안에 글자 색은 항상 흰색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검정으로 바꿔야 되죠.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단락에서는 가운데 맞춤 이미 되어 있고요. 텍스트 맞춤도 중간 이미 되어 있어요. 표하고 다르게 이미 되어 있다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표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교재에서는 이 두 개 도형, 그룹화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룹화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엔 그룹화 지시가 없기 때문인데요. 교재에서 그룹화를 한 이유는 한 번에 오른쪽으로 복사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룹화 하지 않을게요.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키 같이 누르고요.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 아주 작게 보이죠?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룹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왼쪽 테두리 맞춰놓고 오른쪽에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따로 필요 없죠. 다시 한 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그래서 표하고 같게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도형의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다면 알트키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되는데요. 알트키 말고 쉬프트키 누르고 해도 돼요. 쉬프트키 누르고 하면 이렇게 딱딱 맞도록 점선 표시가 나타나서 표 크기 조절할 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알트키나 쉬프트키 누르고 조절하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가운데와 오른쪽에 이 도형 안에 글자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 3개의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모양의 도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복제하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새로 만드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조금 있다가 도형을 변경하는 것 그렇게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그리고 블록 화살표로 가서 오각형을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놓으세요. 여기에도 도형 모양 변경하는 노란색 핸들 있죠.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해주면 돼요. 이번엔 이 노란색 핸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조금만 모양 변경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도형을 새로 만들었다면 도형에 대한 설정을 다시 새로 해줘야 돼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색상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도형의 윤곽선 변경했다면 동일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검정의 윤곽선 두께 얇게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부 조건에 좌측 도형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지정은 도형 채우기, 여기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기 전에 먼저 도형의 모양이 좌우 뒤집혀야 되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오른쪽에 가면 회전이 있어요.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위에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하지 말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도형 서식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여기에서 같이 보이는 거로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채우기 열어주세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종류가 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방향 나와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선형 아래쪽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도형 채우기에서도 교재처럼 보면 그라데이션의 변형의 선형 아래쪽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색상이 출력 형태처럼 위쪽이 진한 색, 아래쪽이 옅은 색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반대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형 서식 바로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서식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형 아래쪽을 지정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나타난다면 여기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거는 보면 안쪽에 두 개가 더 중지점이 만들어져 있죠.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선택 그리고 딜리트 키 누르거나 오른쪽에 중지점 제거하는 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도 선택해서 바로 딜리트 누르는 게 조금 빠르겠죠. 이렇게 해주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만 나타나는데 색상이 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색상 따로 보이지 않겠지만 교재에선 컬러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중지점 이걸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색 이걸 열 수 있죠. 먼저 노랑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걸 선택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색 열어서 이번에는 색상이 밝아지도록 흰색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노랑색 계열로 보이고 아래쪽은 흰색 계열로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죠. 시험장에서 다른 색 지정해도 돼요. 제일 왼쪽에 이 색상을 노랑이 아닌 다른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교재처럼 노랑색 계열로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 입력하는데요. 구현 방식이라고 그냥 구현 입력하고 엔터키 방식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도형의 글자색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입력하면 글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입력하면 글자를 틀리게 입력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홈에서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중요한 것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정렬은 따로 볼 필요 없고요. 바로 여기에다 구현 방식 입력하세요. 여기는 줄 간격, 표에 있는 것처럼 넓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도 수직으로 아래로 복제를 두 개 해야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복제. 그리고 높이 조금 다르죠. 바로 아래 추가 복제하지 말고요. 우선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잘 안 된다면 알트키나 쉬프트키 이걸 누르고서 조절해주면 돼요. 잘 안 된다면 여기에서 알트키 누르고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고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다시 한 번 표 크기에 맞게 조절해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1, 2, 3번과 출력 형태 맞게 모두 내용 제대로 입력했고요. 이제 저장을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쪽 도형 새로 다시 만드는 것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체 복제해서 만드는 거나 그라데이션 설정하는 건 동일하니까요. 제일 위쪽에 거만 삭제해놓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 여기에는 글꼴에 대한 설정, 그리고 윤곽선에 대한 설정 모두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양만, 색상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우선 아직 조절할 필요 없고요. 이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 그리고 왼쪽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 그리고 여기는 회전에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고 크기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변경하면 되는데요. 우선 그라데이션부터 바꿀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두 개만 나타나죠. 안쪽이 없죠. 그래서 중지점 삭제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 동일하게 선형 아래쪽 선택, 그 다음에 위에 진한 색, 아래쪽에 옅은 색, 출력과 동일하게 색상 그라데이션 되어 있다면 글자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홈탭에서 글꼴에 대한 설정 새로 하고, 그리고 색상, 테두리 새로 설정하는 거나, 아니면 기존에 글꼴 설정되어 있는 것, 도형 복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변경, 이렇게 하고, 그라데이션 설정, 글자 수정, 이렇게 하는 방식, 교재에서는 새로 만드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작업해보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보고요. 어느 게 편한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능을 연습을 해주세요. 아니면 어떨 때는 새로 만들거나, 어떨 때는 도형 모양 편집에서 모양을 변경해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